하콩이 하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폴리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영상은 탄산입소리도 해보려구요 근데 제가 왜 탄산입소리를 한다고 했냐면 만타 제로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을 겸 탄산하면 탄산입소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몇 칼로리냐면 총 10칼로리래요 10칼로리 100ml당 3칼로리 330ml라서 10칼로리래요 대박이죠 무슨 맛일지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먹어볼게요 저 초점에 지금 통신이 통신이 에피소드 무소 염 앙스 확 냄새는 판타랑 똑같아요. 판타 오렌지랑. 맛있겠다. 왠지 먹고 볼게 일단 가운데서 맛 좀 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 진짜 판타 제로 맛이에요. 제로 콜라 먹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설탕의 단맛 아니고 그 감미료 특유의 단맛이 있거든요. 그게 나는데 맛있다. 먹을만해요. 먹을만하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돈 주고 사먹을 의향이 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좋아요. 다이어트하는데 이만한 맛이면 아주 좋죠. 정말 잘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forskційely 바삭바삭 바삭바삭 참깨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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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요 달아 좋은데 달아요 달아 좋은데 달아요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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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색깔도 예쁘죠? 원래 만타 오렌지가 완전 색깔이 오렌지색이잖아요 이 색깔 근데 이거는 노란색이 오렌지 주스색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타 오렌지랑은 좀 많이 다른 맛이에요 많이 다른 맛이긴 한데 괜찮아요 근데 만타 오렌지를 생각하고 드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근데 괜찮은 맛이에요 저한테는 괜찮은데 깐매료 플러스 오렌지 향맛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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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뭔가 옹졸하네요, 제 모습이. 뭐지? 왜냐면 이렇게 입소리처럼, 이렇게 일반 입소리처럼 이렇게 하면 내용물이 새어나오니까 이렇게 막 내라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수는 여수는 웬만하면 다 재난지원금 해서 지금 25만원인가 한사람당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여수시민은 그걸로 다른 지역에선 못쓰고 여수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제 받으러 가야죠 그리고 여수는 이사지원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귀찮아서 못 받으러 갔어요 10만원인가 주던데 지금 가져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사온지 2년 더 돼가지고 했는덕 thé 아후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은 요즘 뭐 먹고 사시나요? 저는 요즘에 누룽지에 꽂혔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누룽지를 먹는데 명란젓이랑 먹을 때도 있고 김치랑 스팸 뭐 이런 거랑 먹을 때도 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김치는 꼭 새김치 그 뭐지 뭐지? 겉절이 여야하고 토롱지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여수에 밤에 돌아다니면 포장마차에 국수집 아저씨거든요. 35년 하셨대요. 국수를. 산책국수.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밑반찬으로 갓김치를 주거든요. 갓김치. 제가 여수식당이나 웬만한 곳에 다 갓김치를 주세요. 근데 거기 갓김치가 제일 맛있어서 제가 명함도 지금 받아놨어요. 엄마 사주려고. 정말 맛있거든요. 예수식 당면을 먹어요. 그는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식당이 많아서 정말 편하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생크림을 먹으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러 왔어요. 그냥 먹으러 왔어요. 아스파탐 아스파탐이랑 아세썰페임 아세썰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거 있고 감미료 그거 아스파탐 들어가나봐요 당근이랑 펌킹 호박이 왜 들어가는거지 지금 먹다가 중단했잖아요 여가려면 여기랑 여기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가 되게 달아요 희한하군 오렌지 맛도 제로로 나오니깐 뭐 파인애플 맛이란것도 제로로 나왔겠죠 궁금하다 여러분들은 이거할때 이런거 뭐 이렇게 어떤 소리를 들려드릴 때 뭔가 제가 말려없이 노토킹으로 이런거 계속하길 원하시나요? 근데 저에게 그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좀 지루함을 잘 느끼고 지구력이 없어요. 한가지 행동을 꾸준히 집중력 있게 하는 그런 인내심이랄지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중간중간 말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다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수다를 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리는 뭔가 소리를 내면서 수다소리가 약간 소금처럼 들어간 그런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아주 소금 정도가 아니겠죠? 와 인공 milliards 인공네임 감기향먹는 느낌도 같긴 하네요. 독특한 맛이다. 여러분, 너무 달아요. 다네요. 아, 오렌지 과즙이 삽포로 들어가 있대요. 음료수 치국에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건강한 음료같은데. 당근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펌킨이나. 사실 근데 감미료도 적은 양으로 단맛을 내고 그런 거니까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은 제로 판타 먹어봤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몰랐죠? 이런 거 있는지. 어쨌든 잘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소리 들려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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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